수탄이 파타 천한 사람 천한 사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타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정자의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께서는 오전에 바리떼와 가사를 걸치고 밥을 빌러 사바티에 들어가셨 그때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바자의 집에서 성화가 켜지고 재물이 올려져 있었다 스승은 사바티의 거리에서 탁발하면서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바자는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깎아중아 거기 섞어라 엉터리 사문아 거기 멈춰라 천한 놈아 거기 섞어라 이렇게 당한 스승 이 스승이 왕자였는데 이렇게 당한 스승께서는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자다에게 말했음 하셨다 바람은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소 또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나 있소 고탐하여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은요 그러면 주의깊게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해주겠소 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116. 화를 잘 내고 원안을 쉽게 품으며 성질이 못되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7.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8.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공격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9.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남의 것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0. 빚이 있어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언제 빚진 일이 있느냐고 발뺌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0. 얼마 안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0.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9. 때로는 폭력을 쓰거나 또는 서로 눈이 맞아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놀아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9. 가진 것이 풍족하면서도 늙거병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5.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계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6. 상대가 이익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주거나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7. 나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8.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용승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의로써 보답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9.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거식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0.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바라문이나 사문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0. 어리석음에 이끌려 변변치 않은 물건을 탐내어 사실이 아닌 일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0.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0.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인색하고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0. 깨달은 사람을 비방하고 출가자나 재가수행자들을 헐뜯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5. 사실은 성자도 아니면서 성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전 우주의 도둑이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참으로 천한 사람이오 136. 날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137. 나는 한 사람을 예로 들겠으니 이것으로 내 참뜻을 알아들으시오 찬달아주교아들이며 개백적 마탄가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138. 그 마탄가는 얻기 어려운 최상의 영예를 얻었소 많은 왕국의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139. 그는 신들의 길 더러운 먼지를 떨어버린 성스러운 길에 들어섰으며 탐욕을 벌이고 범천의 세계에 가게 되었소 천한 태생인 그가 범천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이 앞에서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구동매 같은 사람 또 최유진 천한께 태어났어요 이거 불공평하네 하고 편 들었더니 부처님은 벌써 내가 말한 걸 딱 알고 답을 여기다 딱 써주셨네 천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태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실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네 140. 베다를 외는 자의 집에서 태어나 베다의 글귀에 친숙한 바라문들도 때로 나쁜 행위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소 141. 이와 같이 되면 현세에서는 비난을 받고 내세에는 나쁜 곳에 태어나오 신분이 높은 태생도 그들이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비난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소 142.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히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도를 닦는 수행가의 모임에 귀히 합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화하겠습니다 요거 뭐였지? 천한 사람에 대한 글 끝